그러면 이제 슬라이드 1번 표지 디자인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볼 텐데요. 슬라이드 1번으로 이제 여기서부터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재에서 챕터 2 표지 디자인 이걸 봐주세요. 역시 문제 보기 핵심 기능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파트 2에서부터 나오는 뒤쪽에 실제 문제들 한번 봐주세요. 슬라이드 1 표지 디자인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대충 보면은 비슷한 유형들이 조금씩 변경되어 출제되고 있다는 것 알 수 있을 거예요. 슬라이드 1은 상당히 빠르게 작성할 수 있는데요. 이번 문제에서도 세부 조건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출력 형태처럼 만들라고 그렇게 슬라이드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조건 1번 2번 3번 이 순서대로 작성을 해주면 되는데요. 먼저 슬라이드 1에는 이렇게 제목 상자 그리고 아래쪽에 부제목 상자 이렇게 점선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모두 작성하지 않아요. 그래서 드래그에서 선택 또는 컨트롤 A로 선택. 왼쪽에 여기에서 컨트롤 A가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 모든 슬라이드 선택되죠. 그래서 오른쪽에 여기에서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A 또는 드래그에서 선택.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딜리트 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공백 상태. 여기에서 이제 만들 거예요. 출력 형태 보면은 1번 2번 3번 표시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1번 도형 편집 하기 위해서 삽입 가주세요. 도형 있었죠? 여기에서 도형을 찾아줘야 되는데요. 출력 형태 보면은 왼쪽에 반보다 조금 크게 그림이 나타나 있죠. 그림이 나타나 있는 사각형. 그 도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사각형에 직사각형. 이걸 찾아주면 되겠죠.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로 이렇게 적당하게 키워주세요. 비슷하게만 해주면 돼요. 연습을 위해서 이번 챕터에 문제 파일로 되어 있는 챕터 02.pptx 이 파일을 불러와서 같이 보면서 작업을 하세요. 그러면 이 도형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먼저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서 도형 서식 눌러주세요. 오른쪽에 이렇게 대화상자 나타났죠. 도형 편집에 첫번째 지정되어 있는 것은 도형의 그림 채우기가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도형 서식의 채우기를 열어주세요. 그러면 여기 단색 채우기가 기본인데요.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이걸 선택하세요. 그러면 아래쪽에 추가로 나타나죠. 그림 원본에서 삽입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그림 삽입 여기에서는 컴퓨터에 있는 거 불러와야 되죠. 파일에서 이 메뉴를 누르고요. 그리고 문서의 ITQ 픽처 폴더 여기에서 지정되어 있는 이름 그림1.jpg 그림1 써있는 이 파일이죠. 이 그림을 더블클릭하거나 선택한 다음에 삽입 이걸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도형 안에 그림이 나타났어요. 도형 안에 그림이 삽입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면 도형도 같이 움직여요. 그림을 삽입하는 방법은 오른쪽에 대화상자 말고 다른 데서도 할 수가 있어요. 단색 채우기 이 상태에서 위에 도형 서식 선택되어 있죠. 여기에 도형 채우기 있어요. 색깔만 아는 게 아니고요. 질감이나 그림 이걸 선택할 수 있는데요. 그림을 누르면 동일하게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파일에서 선택 그리고 지정되어 있는 그림 더블클릭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어떤 거라든 여러분이 빠르게 할 수 있는 걸로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바로 투명도 50% 되어 있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투명도 있습니다. 여기 그냥 숫자 50 입력해서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 다음 도형 효과 지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이것도 두 군데에서 모두 할 수 있어요. 위에 도형 서식에서 한다면 도형 스타일의 도형 효과 있죠. 이걸 누른 다음에 부드러운 가장자리 그리고 마우스 올렸을 때 5포인트 나타나는 게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선택해주면 되는데요. 위에 메뉴에서 하지 않는다면 오른쪽에 그림 서식에서는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클릭하고 여기에도 부드러운 가장자리 있죠. 클릭해서 열어준 다음에 미리 설정 열어서 5포인트 나타나는 것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돼요. 어느 거라든 편한 것 여러분이 선택해서 그 하나로만 연습하세요. 그러면 세부 조건 1번 도형 편집 끝났습니다. 이제 2번 워드아트 삽입할 건데요. 워드아트 삽입을 위해서는 위에 삽입 메뉴 가주세요. 그 다음에 텍스트의 위에 가 써있는 워드아트 있죠. 이걸 클릭하세요. 시험에서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이 여러가지 목록 중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두 번째 것. 아래 이렇게 반영이 보이는 거 있죠. 그라데이션 채우기 이걸 선택해주면 돼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글자 선택되어 나타나는데요. 여기에다 출력 형태 보이는 영문 있죠. 그거 대문자, 소문자, 그리고 띄어쓰기 이거 주의해서 모두 입력을 해주세요.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불필요한 띄어쓰기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입력했다면 이제 바깥쪽 테두리 선택하면 이 안쪽에 글을 이렇게 블록 설정한 것과 동일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홈탭 가주세요. 그 다음 글꼴에서 먼저 글꼴 이름. 최근에 사용한 글꼴이 도둠 되어 있다면 바로 선택해주면 되고요. 없다면 여기에다 직접 도둠 입력하고 그 다음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 다음 굵게 속성 눌러주고요. 글자 크기는 여기서 따로 설정하지 않습니다. 색상에 대한 지정은 따로 없는데요. 답안 작성 요령에 글자의 색 검정 또는 흰색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도 검정으로 출력 형태 보이는 것처럼 맞춰놓도록 할게요. 이제 워드아트의 첫 번째 조건 지정되어 있는 변환 이걸 할 거예요. 이름을 삼각형 위로 이걸 선택해야 되는데요. 바로 도형 서식 가주세요. 이번엔 도형 스타일이 아니고요. 워드아트 스타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텍스트 효과 눌러주세요. 제일 아래 변환이 있죠. 아래쪽에 휘기가 있는데요. 마우스 올렸을 때 이렇게 이름이 나타나요. 그래서 삼각형 위로 이걸 선택해주면 되는데 마우스 클릭하지 않아도 출력 형태에서 워드아트의 모양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을 보고 또는 이름을 보고 이렇게 선택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텍스트 반사 지정이 있는데요. 다시 텍스트 효과 여길 열어주세요. 아래쪽에 보면 반사 변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줄에 3개는 터치에 대한 거고요. 두 번째 줄에 있는 거는 4포인트 오프셋. 그리고 세 번째 줄에 있는 거는 8포인트 오프셋이에요. 그리고 앞쪽에 나타나는 이름. 제일 첫 번째 열에 있는 것. 이거는 근접 반사고요. 두 번째 거는 2분의 1 반사. 그리고 세 번째 열에 있는 이거는 전체 반사예요. 그래서 지정되어 있는 근접 반사. 그러면 제일 첫 번째 거죠. 첫 번째 열에서 이거 중에 하나인데 4포인트 오프셋이라고 했죠. 위에는 터치, 여기는 4포인트, 그리고 여기는 8포인트 이거였으니까 두 번째 줄에 있는 첫 번째 거죠. 이름 바로 나타나는 거 동일하죠. 이걸 선택을 해주면 돼요. 이제 마우스로 모서리 부분에 있는 이 핸들 잡고 드래그해서 크기 위치 맞춰놓으면 되는데요. 위쪽에 있는 이걸 잡고 이렇게 회전할 수도 있는데 회전은 출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 그림을 보고서 이 글자의 크기, 위치, 출력과 비슷하게 맞춰놓도록 하세요. 오드아트에도 도형처럼 노란색 핸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노란색 핸들 움직여서 이렇게 모양 바꿀 수 있다는 건 알아두세요. 시험에서는 이 노란색 핸들까지 변경할 필요는 없을 텐데요. 이걸 알고 있어야지 만약에 변경 필요하다면 할 수 있겠죠. 이제 세부 조건에 3번 그림 삽입할게요. 그림 삽입은 전체 구성에서 했던 하단 로고 삽입 이거하고 동일해요. 그러면 다시 삽입 가주고요. 이제 그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디바이스 이거 누르세요. 역시 픽처 폴더 여기에서 지정되어 있는 그림, 로고 2 이거 더블 클릭하세요. 그림 삽입 됐죠? 바로 그림 서식 나타났는데 왼쪽에 조정의 색, 그리고 투명한 색 설정. 이거 누른 다음에 마우스 포인터 바뀌었죠? 회색 부분 배경 클릭하세요. 그리고 마우스로 이렇게 위치와 크기 조절에 맞춰놓으세요. 그러면 슬라이드 1은 끝이 났습니다. 파일 저장은 제가 따로 얘기 안 해도 틈틈이 저장을 해주세요. 같은 이름 이 상태로 저장해도 되고요. 이 파일을 다시 파일 메뉴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다른 폴더에 다른 이름으로 지정해서 저장을 해도 돼요. 그러면 슬라이드 1 표지 디자인에 대해서는 모두 완료했어요. 교재에선 추가로 연습할 수 있도록 유형을 확인하는 기출문제 몇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해당 문제들은 정답 파일만 제공되고요. 해설이나 동영상 강의는 따로 제공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방금 전에 연습한 것만 제대로 한다면 해설이나 동영상 없이 혼자서 충분하게 작성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면 그걸 작성해 보고요. 저는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